인도 콜카타 국립병원 수련위가 병원에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인도 동부 웨스트벤골주 주도 콜카타에서 현지 시간 27일,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시위대 수천 명이 주정부 청사를 향해 행진하며 주총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로 진압에 나서며 충돌이 발생해 최소 100명이 체포됐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 직원 1명을 체포했지만 유가족은 집단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